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1월 2월 토끼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양력 1월 2월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하늘두령은 이렇게 이쁜 벅벅도 새로 맞추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또 새해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갑진년 운세 1월달, 2월달 운기를 살펴보니 넓은 초원에서 좋은 무리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인연도 많이 맺고 하는 단란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연수의 운기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형태고요. 이 인연수가 직장자리라든지 인연이라든지 내 가족들 이런 쪽으로 식북의 운기도 같이 올라가는 운기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복한 그런 운기가 아닐까 사료가 되고 약간의 이동수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잘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럴 때 열심히 내가 분말을 하게 되면 좋은 운기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게 뒷끝이 조금 약합니다. 뒷심이 조금 약해요. 뒷심이 약해서 좋은 운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에 안주하게 되면 이 좋은 운기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양력 1월달, 2월달은 뒷심을 잘 가지셔서 열심히 좋은 운기를 다 걷어가시기를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효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99년생, 기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월달 운기는 어떨까요? 어호, 만사가 형통하다. 특히나 좋은 인연수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호, 야,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인복의 운기가 조상의 덕도 따르고 인복의 운도 따르고 가족들의 운기도 따르는 어, 굉장히 좋은 운기입니다. 특히나 무리 속에서 내가 안정감과 인정을 받게 되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사람은 사회성의 동물이죠.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뭔가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희열은 특히나 남자들이라면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고요. 이때 공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뭔가 문서를 받아들이는 운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내가 분발하기만 한다면은 조금의 노력만 가해진다면은 굉장히 큰 성과가 오는 타이밍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분발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띠는요. 87년생 정묘생 토끼티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오, 역시나 우리 토끼티 여러분들이 확실히 좋아요. 1월달, 2월달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월달에는 짠! 이런 것들이 조금 주저주저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무탈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근심 걱정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때 큰 문서의 운이 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냥 가질 수는 없고요. 사람들과 경쟁, 투쟁, 어느 정도 다툼 또는 좀 심화되면 관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부딪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부딪히시면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부딪힐 줄도 알아야 내가 또 쟁취도 할 수 있는 운기다라고 사료가 되니 하지만 이제 뭐 일적인 건 일적인 거라도 마음적으로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너무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즐기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75년생 을묘생 토끼 때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1월 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 시련과 고난이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2월 달에 이런 것들이 좀 잘 풀릴지 보니까 오, 그래도 극적으로 해결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참 냉탕과 온탕이죠.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오박인데 자, 우리 75년생 을묘생 토끼 때 여러분들이 제가 전체적인 공수로도 이럴 때는 일상생활 속에 뭔가 조금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한 접촉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상문이 들 수도 있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뭐 큰 탈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런 운기일 때 내가 한번 백댐을 잘 정리하고 나면 더 좋은 운기를 맞아들이기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형태다. 새로운 기반을 찾기에 전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이때 운기를 무탈이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3년생 개묘생 토끼 띠어분들입니다. 오박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경 1월 달에는 어떨까요? 짠! 오, 조금 다사자란한 일들이 있다. 좀 이동수가 있겠다. 움직임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2월 달에는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될지 보니까 오, 그래도 무탈이 잘 해결하게 된다. 내가 분주하게 움직였던 일들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럴 때는 작은 불도 쉽게 보면 안 돼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니까 빨리 빨리 움직여서 초기에 제압을, 진압을 해야지만이 큰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오박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좀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전체적인 공수로는 이때 재물의 운기가 굉장히 잘 듭니다. 작은 재물도 들고 큰 재물도 드는 형태이긴 한데 이 재물이 조금 뒤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 재물을 내가 어드름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원망을 듣다거나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너무 욕심껏 내가 다 재물이 움켜지게 된다면 움켜진 재물을 왜 내가지고 내가 나가는 액땜을 해야 되는 형태다라고 사료가 되니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이때는 적당하게 내 욕심을 제어하라. 그러한 무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갑진년 양력 1월달 2월달 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넓은 초원에서 좋은 무리를 만나서 건초도 뜯고 당근을 뜯고 토끼 같은 처자식도 보고 하는 운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좋은 운기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운기로 살펴드렸습니다. 2023년 갑진년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뒷심 떨어지지 않고 분발하셔가지고 좋은 성물들 많이 누리시기를 한일 두려움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